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잉글랜드 동국연합전쟁.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배 좀 숙지 좀 하고. 아픈데, 들어갑시다. 아, 싸보이. 싸보이 거. 딱 많이 뺏겼구나. 프랑스한테. 싸보이 좀 크지 않았나? 일단 전쟁 들어가도록 하죠. 오, 뭐야. 내 배 어딨어. 배 좀, 살짝 수리 좀 하다가 갑시다. 44척인데, 배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든요. 뭐야 이거. 아, 씨. 그놈의 궁전과 국가. 러시아가 시간 좀 벌어줘라. 어, 발트함대로. 영국과 싸우니까, 영국 노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국 식민지 없냐, 근데? 아, 케나 독립했구나. 아, 영국 식민지 독립했구나. 아, 영국 식민지 독립했구나. 아, 좀 독립 좀 해봐. 좀. 30년대. 일단 프랑스한테 통일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서, 저기서 넘어가자. 정박권도 받다. 정, 정박권 안 줘? 일단 군대 올라가고. 선원. 6,800명? 프랑스. 3대 정박권 요청. 우리 해군 쎄거든요. 근데 선원이 없어서 문제지? 어! 인생은 콩고처럼 위신? 위신 벌로 갑시다 싸워서 아 씨 프랑스 노래 들어야 돼. 아 나 참 바쁘네 아 너무 바쁘잖아 진짜 어? 너 지면 ㅈ 된다 켄트 공성하면 진리가 없죠 혁명의 시대 프랑스 육신 몇이야? 98? 아 씨 졸라 밀어야 되네 뭐야 쟤 일단 애들 빼가지고 애들 싹 다 빼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가 좀 클 것 같아요 아 미신이 없어 전쟁 못 가네 이게 아프리칸 파워 아닌가? 어딨냐 디스 이스 아프리칸 파워 아 아 손주 너무 크고 맞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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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.3 아 스페인함대 달달하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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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좀 수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돌아가셨네요 귤 125 됐어 아 나 교황이라서 그거 과약장이 엄청 안 나오는 거구나 봐볼까 봐볼까 어우 씨 아픈데 인종차별 당했다 어우 졸라 아프네 런더에서 좀 인력 좀 채워야겠어요 아 콘셋홀 교황영역 Regles 위신 받고 92 99 0.. 근데 영웅 노래 좋긴 하네 holy shit the fuck 맵은데 영국 녹지 마는데 어우 영 좀 맵다 아 최악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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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최악이다 진짜 사기 펌핑 고마워 사기 펌핑 고마워 초비상 사태다 고맙다 43점 와 진짜 개빡세네 병종 진짜 우리 소권이었으면 다 죽었어 진짜 전쟁 와 진짜 야 졸라 죽네 30바퀴 과격차 안올라가요 근데 여기 하나 있지 않았냐 올라왔나 올라왔네요 아 루스가 가서 담궜구나 오케이 역시 충신 스페인 코어 박혔고요 코어 박히면 왠만한 안 터져요 포트와 블리즈 위자 4점이야 전쟁 끝나면 위신 올라가니까 괜찮겠다 어 전쟁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역시 너무 영국 본토로 상용만 하면 이겨 스페인 망명자 스페인 망명자 스페인 망명자 2번화 알차다 어 2번화 알차 류그라나다? 독립했어? 귤빨 귤빨 귤빨로 버틴다 뭐야 이거 노예 폐지법? 폐 노예 폐지법? 응 몽고메리 옥스퍼드 옥스퍼드 응 싹 다 바뀌었고요 노예 노예 폐지해버려야지 선진국 메타 간다 59점 유신호 일단 걸어 프랑스도 이거 영양 찍어야겠다 애들 합병하려면 합병하려면 영양 찍어야 될 것 같은데 3대 정받고 취소? 응 어찌라고 근데 걸어가서 10월 걸어가서 내가 뚫지 뭐 정받거든 프랑스 라이벌 도망쳐 새끼야 나이가 몇 살이냐 65세? 광기록에서 될까 일단 전쟁 걸어놓고 가야될 것 같은데 이거 죽어야될 것 같은데 나이가 흐흥 광기에서 안될걸요 이거 흐흥 일단 잉글랜드 대충 밀어놓고 왕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흐흥 흐흥 가자 프랑스로 흐흥 흐흥 프랑스도에도 숙여줘야 되나 이제 아무리 우리가 왜 이렇게 평판이 높아도 광기록에서 빡세일 것 같은데 저거 나이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으면 흐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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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일이년 걸리 것 같은데 관계에서는 돈주고 별지랄 다해도 이서롱웨이 TO GO 이서롱웨이 TO DIFFERELY TO THE CITY'S GIRL I KNOW 굿바이 뭐지 기억이 안 나 차가수 가 으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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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허리 으 드르 It's a long way to go 뭐야 벌써 공정했어? 실화냐? 굿바이 피카델리구나 왕좀 죽어라 좀 루스 관계도 200 충신 스마일 스마일 후기도 나왔구나 전쟁 빨리 거길 잘했구나 인력이 없네 일단 런던 아니 못따라? 팔이 공성하고 두루 누웁시다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공성하라 해 걔 어딨어 여기만 막아놔 밑에만 막아놓을게요 정부개혁도 통력 남아돌고요 통력 남아돌고요 루스가 알아서 시간 벌겠지 강제개종 나가라 나가라 어 개몽주의 나왔네 무격력 파리 털었고요 내 수도 무서워 사보이 그라나타 헝가리 권리주의자 농림 봉기 알아서 잡아 15점 15점 프랑스 점수 졸라 안나오네 칼 아이씨 아이씨 64죠? 아 빨리 죽어줘. 장군 써서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? 스탯은 좋은데, 동료나 X 될까봐. 함부로 활기가 좀 그렇네요. 여기 막아버릴까 그냥? 선원, 840. 육사 얼마나 나오냐? 흙, 역이, 어후 rummm은 사기 꽤 나오네. 역시 프랑스 헐, 도망치고 무섭다. 야 영국보다 훨씬 무섭다, 도망가. 썰리겠다 잘못하면, 교통사고 당한다. 난 파리 공성하고서 두려워 묻자. 41점? 41점이야? 유리무역. 베스트팔렛? 응 꺼져 응 이미 걸었어 왕좀 죽어라 제발 진짜 아 나이 67세라가지고 이거 밖에 너무 리스크가 커요 한 50대면 받았는데 외교가 남아둬라 뭐야 얜 또 주변과한테 광희룡선 넣어주고 유그하다 아이스란드 2연대로 런더 공성해봐 아 근데 개 끔찍하다 러시아 프랑스 대형제국 와 50점 가만히 있어도 점수 잘 오르네 러시아가 알아서 다 조지고 있어 그냥 그저 충신 뭐야 독립하냐? 줘야지 당연히 플로리다 근데 왜 지냐? 뉴스페니시 전쟁 독립위원 수도 방어적인데? 너 수도 어딘데? 아 이기고 있구나 와 관계에서 미쳤어요 막 한달에 몇씩 차냐 디스 워스 차드 후바따타냐 브리따타냐 롤더웨이 콩고르 더 웨이브 51점. 둘다 점수는 거의 됐는데 인력 좀 아끼기 겸 경상사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나? 응 공성해 마음대로... 오씨 깜짝이야 뭐야 이거 프랑스 한주로 시컷했네 네덜란드. 군대 얼마 나오냐 헤엥 이 새끼 군대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네덜란드 새끼? 아 평화 요구? 아 이거 받으면 죽는데 이거 버텨! 레이지야 버텨! 외교력 있잖아 버텨 외교력을 버텨 베스트팔레는 여기까지 갔어 아 너 모스크바털 역수 슬라즈브루크? 뭐야 이거 또 후기야 죽었어? 야... 후기야 약하구만 저거 보도주? 위신 수로 털리니까 무서워 됐지? 유럽인들 추바 이거 받고 이렇게 가야돼요 루스 자 꼬라지 보소 저게 내 운명 아니냐 저거? 개무섭네? 와 개무섭다 저게 내 운명이잖아 나폴리? 아이씨 죽어줘 로리안 아 너무 많이 주는데? 아 왕이 빨리 죽어야 돼 진짜 죽어야지 잉글랜드 받고 빨리 러시아 먹었더라? 관계력 개선하고 별질환하지 어 무서워 잠깐만 하나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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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런던에 그냥 아 뭐다라? 파리에 상주하자 우리야 무서워 뭐야 보헤미아? 보헤미아? 너도 우리와 함께 할래? 왕좀 죽어라 차라리 제발 진짜 제발 죽어라 진짜 안 죽냐 또 이런 새끼는 또 오래 산다고 진짜 제발 좀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요 관계를 개선할 시간이 안 돼 이게 되려나? 아 근데 나이 할 거였으면 진작 했어야 됐어 너무 늦었어 행정력 160 1200 에바 에바고요 금방 날라갖고 국민대 여왕 배우자 블만도 내 반군 내 반군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분리주가 높아 반군 좀 잡아놔 내려놨다가 그렇게 개말또가 높나? 140 140이면 큰데? 아이잇 70 다 돼간다 제발 죽어주세요 뭐야 이게 켈른? 아 뭐야 8만 개무섭네 야 네덜란드 나 때려 70점 군대 뺄 수가 없네 얘나 빼자 한칸 전진 아라곤 아우씨 이베리아 좀 군대 좀 보내야겠어 갱판났네 영국도 반군 엄청 터지겠다 그렇게 높진 않네 왕님 좀 죽으세요 브라질 독립 오스자 독립 멕시코는 브라질 멕시코 독립해야지 콜롬비아 멕시코 야 독립 축하드립니다 내가 화함 보내드릴게 어 기다려봐 뭐야 이거 오이 샛더팍 정신나갔네 삼성장국 입고 왔어 정신나갔어 25테크 아 진짜 가만히 죽어 가만히 죽어 칠하났네 군대 날라갔네 개새끼 군대 날라갔어 개어이없네 아 공성 아 공성 군대 녹았어요 씨 조졌네 개 끔찍하네 인기없는 수학자 아니 너무 비싼거 아니야 아니 시발 잠깐만 그만좀 녹아 군대가 당나라 군대야 씨 귤 귤 130짜리 당나라 군대야 진짜 울려 나 몰라 영양 양 애를 합병할거면 영양 찍어야됐든 어딨냐 어 종속국통합법 아 끔찍해 진짜 개 끔찍하네 아 왕이 죽어야지 진짜 아 절대 안죽어 왕이 절대 안죽어 왕이 죄송합니다 전화가 줘가지고 아 진짜 레드코트 개어이없네 아 아 아 아 아 프랑스 휴전 끝났어 아니 프랑스 빠졌어 아 미치겠네 이거 영국 왕이 빨리 죽어야지 영국 끝내고 내려가지 내가 아 군대를 뺄 수가 없어 미치겠네 야 러시아를 좀 도와줘라 나 무섭다 야 아 영양 찍었습니다 애들 합병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들 합병하려면 비용이 양심 없겠죠 땅 처먹었나 선 넘네 뒤졌어 너 기다려 아 아 봐봐요 이게 왕색 아 아 씨발 규율이 140 씹이네 씨 아 씨발 사기치네 개새끼들 아 빨리 왕이 죽어 좀 씨발 놈아 죽어 개새끼 아 졸라 장수에요 진짜 개빡치네 이 새끼때문에 지금 다 보셨어 아 졸라 오래 살아 아 씨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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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포기해서 빨리 밀어 그냥 잉글레드 빨리 빼 씨 아 귀찮아죽겠네 진짜 다시 또 밀어야 돼 개 역겨워 진짜 개빡쳐 진짜 42% 꺼져 새끼야 부리 튼 새끼야 너도 씨발 카페 너도 죽어라 새끼야 64점 와 씨 얼마나 쳐죽은거야 유대교 형이네 이거 하나 먹겠다고 씨 얼마나 쳐죽은 거야 지금 너무 맵다 68점 꺼져 씨 아 꺼져 꺼져 아니 씨 사기 그만 쳐 개새끼야 씨 개새끼 너 용병 뽑아줘 너 씨 군대 한 백만 뽑을 수도 없고 아 우와 세 4 헉 3 4 2 4 5 드디어 처먹었네 개같은 새끼 다음 프랑스 노래 틀어 어 진짜 개혁같은 새끼 진짜 이거 하나 처먹겠다고 진짜 30만이 날라갔어 30만이 이게 실환이야? 어 인그래도 광희룡에선 보내주고 배는 도움 된다 그래도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안되겠다 어찌 너랑 나 둘밖에 없어 쉬었다 가 동렬? 28% 역같은 프랑스 새끼 진짜 아우 야 루스야 와봐 좀 이거 하나 처먹겠다고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그래도 공성능력 빨라가지고 팔이 금방 공성해요 어 문제는 사상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뿐이지 아씨 안가 안가 꺼져 꺼져 이새끼 혁명되면 얼마나 고생할지 이새끼 혁명되면 얼마나 고생할지 이새끼 혁명되면 얼마나 고생할지 톨레도 브라질 와 씨발 개새끼 용병 뽑아야겠다 안되겠다 저기 하아 진짜 홀드가 독립하겠다 안되겠다 저거 또 뭐야 이새끼는 프랑스 새끼 씨발 놈 진짜 개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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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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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족같이 힘드네 씨 베드 히트 시발 아 어 씨앗 무솔린이 행당하겠네 프랑스 관계도 금방 계속 되고요 어 진짜 개 역같다 진짜 와 아 아 나 화재 진압 대충 했고 군사 26테크 씨 내가 찍어야지 그냥 페널티 받더라도 왈라키야 아 씨 야 도망쳐 살려줘 살려줘 산지 없냐 시발 빨리 빨리 나 도화하자 이 새끼 뒤지겠다 이거 때릴 것 같으면 나 때리러 오는 것 같으면 해산시켜 시장 해산시켜 시장 인력 받아 대신 안돼 브라질 무역보호 100 10만이면 밀리진 않겠지 10만이면 밀리진 않겠지 칼렛 어우 10만이면 밀리진 않겠지 진짜 사기 사기 적당히 쳐 인카 뭐야 인칸가 잘 못봤는데 아 족가 새끼야 와 이게 병종의 차인가 진짜 이게 병종의 차인가 용병 어디 갔냐 씨발 나도 더럽게 한다 진짜 나도 더럽게 할거야 개새끼야 그러면 너도 테크 올려 씨 비싸더러 올려 그냥 얼마야 7200? 바꿔 더블로 가 새끼야 씨 들어와 새끼야 진짜 3.8이야 진짜 사기 치지마 진짜 제발 인플렌자 사기 치지마 개새끼야 꿀려? 꿀리시면 뒤지시던지 인생의 장점 7.7? 나도 7.5야 지면 진짜 인종차별주의 게임이야 이거 질 수가 없어 이거 진짜 규율이 130이야 규율이 130이야 130에다가 6.4 7.5야 똑같애 코르크 용왕로? 오케이 뭐야 이거 어어 어어 어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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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석화벨제국주의 씨 이봐 사기치지마 개새끼야 3.2 대 3.8이야 이 씨 시발 사기치지마 개새끼야 넷 아허어 퍽킹 레이시스트 게임 진짜 헉 퍽킹 레이시스트 씨 ㅗ 아직도 올려샤 ㅈ같은데 굴리시면 튀지시던지 러시아는 뭐하냐 넌 반군 잡냐 야 이거나 잡아라 할 줄 없어 너는 그저 아프리카 국가라가지고 페널티 촌라 넣어줬고 공격 서구신남 뒤져 굴리시면 튀지시던지 병종 없그랬다 우리 산업화시켰어 나라 나 진짜 국력 같다 박았다 사상자가 70만이 나왔어 70만이 80만이야 거의 사기 그만쳐 사기 그만쳐 새끼야 사기 한번 채워주고 저가 어디 왕윤정 반란군이씨 사기 그만한 사기 그만한 사기 그만한 나 일 인력 좀 채우고 또 체크한다 산지 건조지역이네 들어갈만해 그래 이겨야지 당연히 지는게 말이 되냐? 장군 선 넘지마 개새끼들아 나와봐라 루키니 가문 후계자 사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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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모아인데? 그냥 써 이제 슬슬 끝나가 이제 오 스톤 사기치네 스토어 사기치네 개새끼들 사기 그만쳐 30점 프랑스 국가네 오 씨발 수사위 지랄하지마 진짜 씨발 얼마를 쳐준거야 이 새끼는 또 뭔데 종교 종교 너 뭐야 카톨릭 성공해? 아 씨 뭐 성공해야 또 왜 또 성공해가고 지랄이야 40점 또 사기친다 얼마나 쳐죽어야되는거야 그만 죽자 너무 많이 죽었어 보헤미아 보헤미아 어떻게 됐냐 잉글랜드 관계도 다 됐고요 배출금 상환 해군개요 그래요 나바라 방어해주자 왜 도망가 뭐야 뭐야 이거 요충집 뭐야 이거 모로코 농민봉기 수림 잠깐 나 아 뭐야 이 새끼 공성 3 나바라 공성 놓고 들어 누워 파리 체크 너무 많이 죽었다 한바퀴 쟁기 이 전쟁에 통해서 진짜 헝가리 왕이종 빨란군 아 씨 해줘야되는게 왜 이렇게 많아 모로코 한개도 너 가톨릭 됐냐 이 새끼 언제 가톨릭 됐냐 가톨릭 개종한 적 없는데 크 알아서 개종했는데 아 어 어 내 길을 막지마 53점 어 이 씨 조금씩 혁명 안 터지냐 근데? 어 안 나왔네? 뭐지? 코딘트 루스야 저거 좀 잡아라 야 내가 저기까지 가야게? 니가 가고 있지 좀 야 시간 되냐? 행정 꽉 찼구요 나 힘들게 그만 만들어 나 너무 힘들어 바던 오스트리아 바던 오스트리아 잉글랜드 했고 럭 이 정도 이 정도 죽었으면 좀 서랜 좀 치지 않아서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안돼 산지 막아 산지 막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아프리카 병종 개쓰랭이다 진짜 딜 딜 넣어 어 어 씨 근처에 있지마 이거 공성하면 되겠지? 스페인 휴전 끝났고 팔츠 트리어 제국주의 애송이 서랜쳐 나 너무 많이 죽었어 진짜 71 나 또 전쟁할 자신 없다 나 너무 무서워 60점 아 점수 두렵게 안나와요 남자че 나폴리발리공성하자 63 새로운 축이요 나우천 교황 못돼 로마 먹어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가톨릭 갔을까 넌 갇혔다 설마 14대 공승 되겠어 설마 사기 니은 오케이 뭐야 이건 또 총선수론 총석구 외교 합병 비용 너도 산지 받아봐 새끼야 너도 산지 페널티 받아봐 개새끼야 정의구현 문 아 총같이 빡세네 뭐가 이렇게 힘드냐 역시 병종차이인가 캐나다 프랑스 도시화 얼마 벌리냐 돈 꽤 잘 벌리네요 산업혁명 때문에 스웨덴 독립주의자 콘린트 잡았냐 저거 프라티아 잡았구나 미친놈 인력이 그렇게 많아 나한테 좀 줘라 스페인 무역 문제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진짜 잃은 게 너무 많아 이 전쟁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은 것인가 군대 다 달라가고 군대 싹 다 썰렸어 진짜 유럽인 추방? 니젤 어디있냐 다 추방했을텐데 또 매직아이 차에다 매직아이 써야돼 이거? 어우 눈아파 아니 어딨어 플랜더스 너 유럽인이니? 너 뭐야 너 유럽인으로 치냐? 너 아프리카인 아니야? 잠깐 수도 어딨어 너 너 아프리카인이잖아 유럽인 아니에요 쟤 어 얘 아닌데 니젤 기니 니젤 기니면 여기거든요 깜빡깜빡 하는게 안 보이는데 뭐야 초공구역 가지가지 하는구만 진짜 보헤미아 여기 동군됐냐? 발루와 힐 합스부르크 외국 한개 두개 초과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찰떡궁합 귤 반값 어서오고 유로파는 규율이 다가 아니라는걸 이번에 깨달았네요 이번에 진짜 제대로 깨달았다 유로파는 규율이 다가 아니다 규율만 있었으면 당연히 이기는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young motherfucker 낮 Wald не such a high 첼로마 아랍 조종 으 로마 로리아 까지 가고 첼레 이탈리아 남부 너무 힘드다 행정력 꽉 찼네요 행정효율 올라가요 주나 만들까? 통치용량 어차피 남아두는데 주와준주 무역회사 만들었나? 바스라 바그다드 중인강요 상인 하나 받았네요 세비야 수집 나폴리 뭐야 힘드겠다 주와준주 아 또 함부로 또 빼면 애매모아인데 이거 잠깐만요 베닌 골드코스트 케이프코스트 케이프코스트 됐다 왜 안줘 여기 하치나 인풀 인풀 너무 힘든다 신대륙 봐볼까요? 재밌는 신대륙 멕시코 아메리카 멕시코 피마연방 캐나다 미국 쿠바 콜롬비아 브라질 아직 아르헨티나랑 그런 나라들은 독립 안했네요 국립은행 샹 인플레이션 떨궜는데 인플레이션 떨어진 이벤트 나오네요 킹 봤네 연간이자 인플레이션 감소 인플레이션 운 하나 뚫까요? 대출금 싹 다 갚아주고 들어놓자 난 할 거 다했다 이제 코소보 석탄 나오네요 금광에서 석탄? 이득인가? 손실인가? 애매모아네 금광에서 석탄으로 바뀌는 건 이득일까? 손해일까? 손해인데? 아씨 아니 손해잖아 금광에서 바뀌는 거 극한의 손해 썩단 인력 1687 양 찍었으면 거의 한 3000 가까이 나올 수 있는데 아쉽네요 됐고 영양 종수급 병력 한 개 100% 증가 군대 뽑아라 애송이 랑스 랑스야 깝치지 말고 군대 뽑아 어? 그치 넌 안된다 넌 근본 자체가 틀렸다 새끼야 됐고 안 오네 어차피 와 영상 오늘 몇 개 찍었냐 두 개 찍었네 두 개 찍었는데 모든 힘을 다 썼습니다 힘들어 죽겠네요 스페인 어떻게 됐냐 쿠바 오스트리아 어? 어떻게 됐어 이거 얘랑 아직 그래도 군대 꽤 나오겠네요 근데 군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우리 스페인이랑 잉글랜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뭐 멕시코 13만 11만 12만 6만 6만 근데 브라질이랑 콜롬비 왜 군대가 안 나오냐 193 187 재정 와 시발 잠깐만 야 레전드네 다음 아니 뭐야 이 새끼 역시 여러분 인도가 최고 인도가 최고다 역시 역시 인도형 인도가 최고네 국경문제 네 일단 오늘 유로파요스트리스포 콩고플레이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콩고가 여기 통일했네요 여기 뭐야 말리쪽 니젤 쪽 싹 다 통일했네요 반갑니다 안으로